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오늘은 지젤이 서드 핸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들 뭐하는지 아시죠? 한 손에는 인두를 들고 한 손에는 납을 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납댐 대상체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거나 자꾸 떨어지거나 그리고 만약에 손으로 잡고 했을 때 상당히 발열이 발생해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간편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를 쓰다 보면은 단점을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밑에 달려있는 바닥에 무게추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잘 쓰러져버려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여기다가 시킬 건 아니고요 서드 핸들을 한번 제가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짜잔 대나무 도마에요 이거는 제가 좀 작업 좀 하고 태우고 약간 이런 작업을 하느라 좀 사용하던 친구인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바닥판을 두껍게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대나무 도마를 하나 더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를 겹쳐가지고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챙겨가지고 왔네요 자 일단은 비닐 포장지를 꺾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브라 비트라고 불리는 4개의 플렉시블 비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부러진 곳에다가 나사를 받게 됐을 때 이 앞에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을 거예요 약된 도구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친구들을 챙겨가지고 왔네요 알파문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각목입니다 거의 1cm, 1cm 두께의 친구들일 것 같아요 자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접착을 시켜야 되겠죠? 한 면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접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손가락으로 잘 펴주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릴 수 있는 클램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꽉꽉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꽉꽉 자 이렇게 해서 좀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굳혀왔는데 혹시라도 이 접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군데다가 나사를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려운 바람쇠를 해치요 우리는 언제나 괜찮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나사 4개를 예쁘게 박아줘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제가 가지고 나온 이 각목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로 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잘라주도록 하고요 여기 구멍을 관통시켜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게 구멍을 양쪽에 또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춰서 드릴 작업을 진행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친구를 한번 관통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될 거예요 어때요 딱 들어가죠 여러분 잘 되는구만 네 이번에는 플렉시블 호브라 비트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깊이를 측정해가지고 총 네 군데를 뚫어주도록 할게요 구멍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4개를 딱 뚫어놨겠습니다 오 뭔가 멋있는데 짜잔 여기다가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쪽에다가 섞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녀석을 넣어서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험한 장애물 그 앞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린 달려간다 네 경화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네 비트를 여기다가 묻혀버립니다 그래가 숨 속에는 커다란 우정과 불타는 무기가 있잖아 우린 달려간다 우린 준비한다 짜잔 여러분 네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잘 붙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다가 또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바로 악어집기예요 기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안쪽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구멍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이 안쪽에 자석이기는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긴 하지만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되죠 그래서 네 롱노즈 플라이어 좀 저는 손바닥만한 사이즈 걸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좀 벌려주도록 할게요 네 잘 벌려줬죠 이렇게 살짝 벌려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잘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쬐깐한 녀석도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가지고 붙여도 괜찮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붙어 있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게 에폭시 접착제가 아니라 이렇게 빡빡하게 뺐다 껴다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뭐 꼭 집게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매달아 놓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녀석들을 다 벌려가지고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이 두루마리 같은 녀석들도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부터 먼저 매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뭔가 좀 완성된 것 같죠 좋구만 그리고 이제 위쪽에도 이 녀석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돌려서 껴주도록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왔다갔다 까딱까딱 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다가 볼트를 접착제로 아까 전에 사용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어때요 여러분 완성된 것 같은데 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질표 서드 핸드입니다 이야 어때요 정말 뭔가 멋있죠 이 녀석이 너무 하체가 부실한 바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도마를 이용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마가 하나에 5천원짜리 바닥판만 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물론 절대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렴한 하판을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제가 임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 두 개는 이렇게 PCB 기판을 잡아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위치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납땜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쭉 잡아 땡겨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잘라서 사용하게 되면은 공간 활용도 참 전략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 보조배터리가 엄청나게 다들 많으실 거예요 새로 이렇게 배선을 할 바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요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LED 그리고 이런 선풍기 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은 작업하시는데 좀 더 윤택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LED를 밝혀가지고 여기 작업을 할 때 뭔가 어두침침하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땜에 연기가 많이 나게 됐을 때 이 선풍기 팬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불어내셔도 되죠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보조배터리 같은 거를 더 갖다 대가지고 LED 조명 또는 이렇게 환풍 이런 시스템으로도 더 응용할 수가 있는 훌륭한 납땜 보조 툴을 이렇게 아주 무시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납땜 자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스탠드를 하나 예쁘게 만드시면은 아주 개이득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지리였습니다 호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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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